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누비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누비다육에서 이쁜 아이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누비다육의 또 오늘 착한 국민이서부터 묵은둥이 아이들까지 쭉 이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착한 국민이 아이들은 오늘은 무조건 하고 2천원씩으로 드리고요 또 묵은둥이 아이들도 다 세일된 가격으로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비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 아이가 수련이죠 수련 수련이 아주 이 아이가 물들면 핑크핑크 하면서 물이 들면서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네 지금은 분을 뽀삭이 바르고 있습니다 네 분도 올리면서 핑크로 물들면 예쁜 아이 이 수련 2천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누돌프도 있네요 누돌프도 2천원에 드립니다 네 누돌프도 있고 네 바닥에 있는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여기 소속록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있죠 네 소속록 이렇게 생긴 아인데요 네 항상 이렇게 초록한 모습을 보여주는 소나무처럼 초록한 아이입니다 네 소나무가 항상 사실 다 초록하죠 네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작은 소나무라는 뜻으로 소속록이 2천원에 있고요 여기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여기 까라솔이요 요즘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꼬집기 하기 재밌는 아이라서 그런 것 같죠 네 꼬집어주면 아주 머릿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생장점을 뜯어주시면 딱 거기에서 또 새순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요 네 꼬집기 하는 거 재밌습니다 2천원에 있고요 여기 마커스도 있습니다 마커스 색깔이 참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마커스입니다 이런 아이도 2천원에 있고요 네 이런 또 마디바도 2천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디바도 있고 네 여기는 릴리패드가 있는데요 아주 바부에 아주 풍성한 릴리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도리 수영을 삥 돌려서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이런 릴리패드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오늘 2천원에 있고요 보시면 우와 목도리 엄청 달렸네요 오늘 2천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무스크 이데룸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데룸 무스크 이데룸이라는 아이 이렇게 잔잔한 얼굴들이 특이하게 생겼고요 늘어지는 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기나분에 싹 심어주면 네 이쁘게 자랄 것 같습니다 한번 켜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메비나입니다 메비나 네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다산이고요 이 아이도 다산입니다 밑에 자구 잔뜩 올라오고 있죠 네 이런 아이도 2천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마리드 금인데요 많이 시집을 가고 한 5개 남았습니다 마리드 금 2천원에 있습니다 색깔 이쁘고요 네 이 아이는 파이어필라입니다 파이어필라 아주 빨갛게 물드는 파이어필라가 있고요 네 2천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로우입니다 로우가 있고요 2천원에 있습니다 이런 로우 데려다가 싹 또 이렇게 분지도 자라는 아이고 철화도 엮이는 아이고 여기 지금 철화가 다 엮였죠 이게 철화가 엮이다 또 얼굴로 쌩얼로 풀리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재밌는 아이입니다 2천원이면 너무 차가고요 네 이 아이도 또 라울인데요 라울도 밑에 자구들을 많이 품어줘서 너무 이쁘죠 네 밑에 자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 이런 아울도 2천원에 있고요 여기 애성이 들어왔습니다 원종 애성 오 너무 이쁘죠 입장 입술 라인을 빨갛게 이렇게 그리는 원종 애성입니다 이 원종 애성은 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생긴 애성도 오늘 2천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또 그린 라이트라는 아이 네 그린 라이트 이렇게 생겼는데요 라인을 또 뒤에 이렇게 입장 라인 뒤에 이렇게 줄을 붙고 있는 게 매력이 있습니다 네 입장도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이고요 그린 라이트도 오늘 2천원에 있고요 네 이 누비앤네크리스도 있습니다 누비앤네크리스가요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이 오란색의 이런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아이 네 2천원에 있고요 네 여기 원종 봉랑이도 있네요 원종 봉랑이도 2천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희성이죠 희성 희성금인 것 같아요 금기가 있습니다 희성금 2천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제스타 군생입니다 제스타 군생 얼굴 2두 3두 이렇게 들어있는 제스타 군생이 있고요 오늘 2천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 너무 괜찮죠 네 제스타 군생 2천원에 있고 네 이 아이가 또 축전입니다 축전 네 축전이 지금 다 분질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얼굴이 지금 갈라지고 있죠 네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빵빵해가지고요 지금 속에서 자구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거 보시면 다 분열 탈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축전 버릴 수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오늘 3천원이네요 축전은 3천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홍매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 색깔도 이쁘고 홍매화가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늘어지는 수영도 멋있고요 네 이렇게 우와 수영 멋있죠 우와 단정한 수영인데 늘어졌어요 너무 이쁜데요 네 이렇게 우와 목대는 아주 꿀목대입니다 네 목대는 꿀목대고요 이런 홍매화가 멋진 아이가 들어와 있고요 네 15,000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 15,000원 너무 괜찮죠 네 목대는 완전 꿀목대로 되어있는 이런 아이 15,000원에 있고요 네 이런 또 아이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우와 네 엄청 크죠 사이즈가 이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네 홍매화가 들어와 있고 이 춤맹도 들어와 있네요 춤맹 네 춤맹은 또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 오래 달고 묵었나 봅니다 얼굴은 꽃송이는 또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고요 수영은 또 늘어지는 수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싹 이렇게 싹 모아서 심어주면 또 멋있을 것 같아요 멋진 화분에 멋진 화분에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을 하는 홍매화가 아 여기 춤맹이 하나 있습니다 12,000원에 있습니다 네 라울이 또 여기 많죠 우리 누비다 여기에는 라울이 아주 대품라울도 있고 이렇게 대품라울이 오 이쁘죠 따글따글 해가지고 아이는 7만짜리구요 네 여기는 2만 5천짜리입니다 2만 5천짜리 오 꽃송이들이 다 다글다글하게 생겼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2만 5천원에 있고요 네 요기 작은 사이즈는 1만 3천원에 있습니다 요런 아이 1만 3천원 너무 괜찮죠 네 요렇게 생긴 요런 나울 네 아주 단정하구요 네 아주 잘 건강하게 잘 키워놨습니다 네 요런 아이는 1만 3천원에 있습니다 요런 아이 너무 괜찮죠 밑에 자구들도 많이 달려있구요 목대는 완전 목지라가 됐습니다 네 요렇게 요런 아이들 1만 3천원에 드립니다 네 나울금도 있는데요 나울금 금이 너무 이뻐요 수영도 멋지고 목대는 목지라가 돼있고 네 요런 나울 클라바쯤 금이라고 써있네요 클라바쯤 금 나울금 어 클라바쯤 나울금인데요 요 아이들이 가격은 1만 7천원에 있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얼굴도 보시면 아주 건강해 보이구요 뽀사시하죠 네 금이라서 너무너무 뽀사시합니다 네 요런 아이 1만 7천원에 있구요 네 요 아이는 또 톱시톱이라는 아이가 점점 더 이뻐지네요 우와 엄청 더 컸었어요 그동안에 한 20cm는 넘어갈 것 같아요 사이즈가 머리 두수도 많구요 완전 뽀사시합니다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격 대비 아주 분도 많이 이쁘게 바르고 있고 색깔이 이렇게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게요 너무 이쁘죠 요 아이는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15,000원 인데요 요런 군생을 15,000원에 아주 이쁜 아이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키워보시구요 목대도 아주 꿀목대로 있어요 밑에 꿀목대로 있구요 요 아이들이 다 자연입니다 네 자연으로 되어있는 요런 아이 15,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구요 네 요 아이는 미니고사홍이죠 미니고사홍 입장이 엄청 두툼해가지고 밑에는 자구들도 많이 달고 있는 이런 미니고사홍이 있는데요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네요 핑크 폴로이드입니다 12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얼굴 두스는 한 6도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22,00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22,000원에 있구요 핑크 폴로이드 얼굴이 금직한 얼굴 밑에 자구들을 한 4개 쩌르르 달고 있습니다 핑크 폴로이드는 22,000원에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죠 색깔이 너무 이뻐요 핑크 폴로이드가 22,000원에 있구요 네 요 아이가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 네 요 아이도 12cm 보트에 이렇게 삥 둘러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핑크베라가 있구요 가격은 8,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핑클 룹이죠 핑클 룹이 얼굴 두스는 한 4두근생으로 되어있는데 요 아이는 밑에 자우두를 많이 또 달았구요 요 아이는 얼굴이 되게 커요 요 아이는 엄청 크구요 여기는 얼굴은 좀 작고 밑에 얼굴이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두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완전 앵두처럼 빨갛죠 요 아이는 8,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별의 눈물 백화인데요 꽃이 지금 이쪽에는 피어있고 여기는 아직 덜 피어있고 오 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14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별의 눈물 백화 하나 있는데요 10,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아메치스 네 따글따글하게 잘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아메치스가 있구요 10,000원입니다 12cm 보트구요 두개가 있구요 요 아이가 대비철화입니다 대비철화 네 여름에도 빨갛게 물이 드는 대비철화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철화가 이렇게 잘 엮여있습니다 중간은 요렇게 철화가 엮여있고 가해 양쪽으로 이렇게 생얼이 달렸습니다 12cm 넘쳐났구요 12cm 보트 넘쳐났습니다 가격은 18,000원에 있습니다 우와 밥이 엄청 풍성해요 요 아이도 그렇고 네 아주 넘쳐나가지고요 사이즈는 한 20cm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18,000원에 있구요 우와 요 아이는 맨 도사인데요 요 아이는 남의 집에서 맨 도사가 완전히 자기 집처럼 하고 사네요 네 요 아이는 얼굴이 흑법사 같이 보이는데 흑법사는 뭐죠? 아 닮아 법사 네 닮아 법사의 밑에 이렇게 남의 식구 두 식구가 살아요 한 집에서 우와 엄청 이쁘게 컸죠? 요 맨 도샤 오 너무 이쁜데요 네 요 아이는 홍영월입니다 홍영월 네 홍영월 요렇게 생긴 아인데요 가격은 15,000원에 있습니다 홍영월 15,000원에 이렇게 있구요 요 아이는 영월이구요 2만원에 있습니다 영월 영월이 있고 여기는 홍영월이 있고 여기 홍영월은 3개 있네요 홍영월은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영군생으로 되어있구요 막 요렇게 목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영군생 홍영월 15,000원에 3개 있습니다 네 요 영월은 네 영월은 분홍영월하고 좀 색깔이 좀 약간 다르죠 네 아이는 그냥 영월이고 옆에 있는 아이는 분홍영월입니다 영월은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모노캐로스틱 금입니다 모노캐로스틱 금이 엄청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네 모노캐로스틱 금은 3만원에 있습니다 모노는 3만원 금이 잘 들어있어서 가격대가 좀 나왔죠 네 이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랑 금이 없는 아이랑 가격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허니퐁이라는 아이입니다 허니퐁 오오 색깔이 너무 이뻐요 입장이 엄청 두툼합니다 분도 싹 바르고 있고 허니퐁 두개 있습니다 가격은 6,000원에 있구요 요기는 블루엘프 금인데요 오와 이쁘죠 블루엘프 요렇게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구요 네 요렇게 보시면 분지를 하네요 네 다 분지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엘프 금 만원에 있습니다 품어 보시구요 네 요 제이스타 철하가 있는데요 만원에 있습니다 제스타 철하 이렇게 빨개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제스타 철하입니다 보트는 10cm 보트 네 요렇게 들어있는데요 오오 아주 지퍼로 쫙 엮겼습니다 네 철스타처럼 만원에 있구요 네 요 아이가 엘리엇입니다 피멍이 이쁘게 뜨는 엘리엇인데요 가격 6,000원에 있습니다 얼굴 두수는 한 4두 5두 4두? 네 4두 되는 것 같구요 밑에 자구 또 올라오고 있고 네 이런 엘리엇 6,000원이구요 네 요 아이는 자구무입니다 자구인데요 완전히 홍포도하고 비슷하죠 네 자구무랑 홍포도 홍포도가 이 자구무가 이렇게 빨간 아인데요 네 홍포도처럼 이렇게 똑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도 있더라구요 지금 완전 홍포도 같아요 요 아이는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같은 자구무여도 네 홍포도처럼 교배종이라서 이 홍포도하고 거의 좀 얼굴이 닮았습니다 네 홍포도 교배종이라서요 홍포도하고 거의 같죠 15,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는 어 칸테입니다 칸테 엄청 분을 뽀사시 발라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얼굴이 아주 짤뚱하게 잘 다져져가지고 네 아주 입장도 동글동글하면서 통통하고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 칸테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얼굴 두수는 오두 오두네요 오두 네 오두군생 3만원 요 아이는 어 육두네요 육두도 3만원 네 사두는 24,000원이네요 요 아이는 사두 사두는 24,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아르케인입니다 라인을 아주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는 아르케인이 있고요 요렇게 생겼는데 만원에 있습니다 아르케인은 만원이고요 요 리틀잼이 하나 있네요 리틀잼 리틀잼은 만원에 있습니다 아주 꽃이 또 오 꽃이 어머 요 떨어지네 꽃이 어차피 꽃은 떨어져야 되니까 요 쓰러지네 요 꽃이 이렇게 만발했어요 요 아이는 만원에 있고 소인제금이 시집을 다갔네요 오 너무 건강해 보이는 소인제금 요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네 12cm포트인데요 넘쳐나갔습니다 네 만원에 두 개 있고요 네 소인제금 두 개 있습니다 요 아이는 마블금이 있고요 마블금 요렇게 돌기가 이쁘게 올라와 있는 마블금입니다 가격은 5,000원에 있습니다 2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오 여기는 3두네요 네 마블금 두 개 있고 하나는 3두 하나는 2두 5,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한엽노망입니다 한엽노망 빨갛게 아주 피멍이 엄청 이쁘게 들어있는 한엽노망이 있고요 가격은 6,000원에 있습니다 우와 사이가이가 너무 이쁘죠 네 사이가이 얼굴이 3 4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3두 군생이고요 이렇게 사이가이가 9,000원에 있습니다 너무 이쁘고요 라인 아주 동글동글하면서 라인을 이쁘게 그리고 있죠 네 사이가이랑 아르케인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얼굴이 조금 다릅니다 요 아이는 좀 라인이 손톱 끝이 뾰족뾰족하고요 요 아이는 둥글둥글하죠 네 사이가이는 둥글둥글합니다 9,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또 바이올렛킨입니다 바이올렛킨이 하나 있네요 8,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가 또 요 아이가 네오니아라는 아이입니다 네오니아 14,000원에 드리는데요 엄청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완전 고목나무죠 완전 고목나무에 꽃이 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오니아라는 아이가 물도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묵둥입니다 완전 네 완전 고목이죠 얼굴 두수는 이렇게 요 아이는 육두네요 육두 둘 넷 녀석 육두로 되어있는 네오니아라는 아이 너무너무 멋있죠 네 14,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제일 두수는 없고요 요 뒤에도 두수가 많네요 5두 5두고 여기 6두고 네 요 알만 3두 3두로 되어있습니다 원조 찜하시면 두수 많은 아이 보내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청경모란차라입니다 청경모란차라 네 열심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청경모란차라인데요 보트 자체가 지금 작습니다 보트가요 17cm 보트인데요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18,000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브레이브 차라고요 브레이브 생얼이 아주 큼직한 생얼이 하나 달렸고 뒤에는 이렇게 철하가 엮여있는 브레이브 철하 20,000원에 있습니다 로망이 있고요 네 요렇게 잔잔한 얼굴로 되어있는 로망입니다 18,000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피멍이 멋있게 들어있는 고사홍철하가 있고요 고사홍철하 네 지퍼로 쫙 엮여있고 생얼도 달려있는 고사홍철하입니다 요런 아이는 18,000원에 있고요 네 요기에 또 이렇게 분 포함으로 되어있는 아이들 분에 심어서 식재된 아이들 요기 있는데요 네 아주 가격이 화분값 정도만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기 신발 화분에 이렇게 예음분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요 아이는 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예음분 노란색 예음분 화분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크리스탈 철하를 요렇게 넣어놨고요 요기는 이름은 사과꽃처럼 보이는데요 이름 안 써있네요 요렇게 하나에 만원씩입니다 요 화분이 9,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요아이 네 지금은 옛날에 9,0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또 올랐죠 예음분이 좀 올랐어요 네 요런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네 만원에 나왔습니다 화분 부합 만원 네 식물도 들어있는데요 식물값은 안 계산했습니다 계산 안 했고요 바이솔 화분에 바이솔은 요런 화분에 이렇게 바이솔이 들어가있고 6,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화분은 건이분이고요 건이분 요런 화분은 하나에 14,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네 다 새 화분으로 만들어 놓은 심어놓은 아이들이고요 여기 바이솔은 온슬로우 금을 심어놨습니다 네 14,000원에 지금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그대로 14,000원에 나왔습니다 식물은 그냥 가는 거고요 네 온슬로우 금이 두 개 있고요 네 여미월이 한 개 있네요 여미월이 한 개 있고 14,000원 네 오 다 시집을 갔네요 시집을 다 갔습니다 심어놓은 게 다 갔어요 이 누다는 2만원에 있습니다 화분이요 엄청 멋있어요 요 화분입니다 요 공방 화분인데요 화분값만 2만원 넘는 화분입니다 네 누다가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2만원에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요런 화분 가격도 없네 합시케논아이 요 아이는 제스타를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예 요 화분이요 선물레 화분이죠 2만원에 판매하는 선물레 화분이 2만5천원에 판매하나 2만5천원이라고 돼 있네 요런 화분에 이렇게 제스타를 심어놨습니다 네 요 바이솔 심어놨고요 8,000원에 나왔습니다 다이솔 8,000원에 있고요 요 여미월 4,000원에 있습니다 요런 화분에 4,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새로 들어온 누비도나입니다 우와 얼굴이 아주 금직한 누비도나가 있고요 만원에 나왔네요 네 요 누비도나 요런 아이도 만원이고 네 괜찮죠 누비도나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누비도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만원입니다 네 요 휴밀리스 요렇게 10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휴밀리스 8,000원에 있습니다 휴밀리스 8,000원에 있고요 네 요기는 또 오리지널 말간입니다 오리지널 말간 네 요렇게 밥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오리지널 말간 15,000원에 드립니다 15,000원 너무 괜찮죠 아주 밥이 엄청나게 머릿수가 많습니다 말간 15,000원에 있고요 네 요 방울복랑금이 있는데요 8,000원에 있습니다 우와 네 머릿수 엄청 많습니다 방울복랑금 8,000원에 있고 누다가 이렇게 금이 들어있습니다 누다금 네 누다금 요렇게 머릿수가 꽤 많게 다 있고요 목대가 아주 목대가 목지라가 됐습니다 요런 아이 누다금 8,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하이어 하이어 앤 아이누라고 합니다 하이어 앤 아이누 이렇게 라인을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려가지고요 뭐하고 닮아 다빈치 코드랑 살짝 닮은 것 같죠 네 요런 다빈치 코드와 비슷하게 생긴 하이누 네 하이어 앤 아이누 삼두근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15,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네드로즈라고 합니다 네드로즈 피멍이 엄청 이쁘게 잘 들어있는 네드로즈 14,000원에 있습니다 머리두수도 엄청 많게 되어 있고요 12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가격 14,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는 후렌이고요 후렌이가 아주 딸딸 무거진 후렌이고요 수영이 아주 옹굳한 수영이고요 단정한 수영입니다 일정한 크기고요 네 자연인지 자연인지 어쩐지는 안 보이고요 네 요 아이는 5만원에 있습니다 포트 18cm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요 아이는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 14,000원에 분을 뽀사시 바르고 있는 콜로라타랑 뭐라 교배를 한 것 같아요 네 두 개 있고요 14,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흑사금입니다 아주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이 네 요 아이는 진짜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크게 키워야 하는 아이 엄청 잘 크는 아이라서요 요렇게 작은 사이즈에 데려가시면 금방 네 크게 됩니다 네 요 아이 진짜 착한 가격에 4,000원에 나왔으니깐요 요렇게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한번 키워 보시고요 오늘 4,000원에 자구들을 다 달았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다 이렇게 자구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아이랍니다 요 아이가 네 자구 잘 달아주는 흑사금 4,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세톨로사 세톨로사가 2만원 오 가격이 세네 요 아이가 치솔송입니다 치솔송 요 아이는 7,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경화금인데요 경화금 네 경화금이 있고요 6,000원에 있네요 6,000원에 네 요 천탑이 5,000원에 있습니다 천탑 엄청 묵은 아이라서요 색깔이 진짜 이쁘죠 네 아주 탑을 요렇게 일정한 높이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게 특이하게 아주 생겼죠 아주 일정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천탑 색깔도 이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는 5,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크라슐라 엘레강스입니다 크라슐라 엘레강스 요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 4,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분홍 꼭지점입니다 분홍 꼭지점 아주 분홍 뽀삭이 발라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요 아이는 만원에 있습니다 분홍 꼭지점 얼굴 이두근색으로 돼있는 네 요런 분홍 꼭지점 달달 무거진 아이고요 짤막하게 잘 다져졌죠 많이 만원에 듭니다 네 요 아이는 팬지 철화고요 팬지 철화가 네 싹 핑크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오고 있고 네 사이즈는 12cm 보트를 넘쳐나갔습니다 요렇게 딸딸 묵어서 입장이 짤막해진 이런 팬지 철화가 있고요 우와 요 아이는 목대가요 요렇게 판이 목지라가 되는데요 요렇게 통판입니다 통판 요런 편지 철화가 있고요 만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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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